난 지금 비싼 레스토랑에서 지갑에 돈 한 푼 없이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중이다 특별히 이 머미 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도록 하지 야! 음식을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어? 주방장 나오라 그래! 아이고 손님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여기 스테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잖아? 이거 어떡할 거야? 어... 그거 제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니긴! 지금 어디서 팔... 어... 그... 머리색이 참... 아니 아니 있어봐! 그럼 뭐냐! 어? 알바가 서빙하다가 떨어뜨린 거네! 어? 알바 어딨어! 알바 나오라 그래! 네! 부르셨어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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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